안녕하세요. 김유재킹TV입니다. 오늘 탈출 초성키 잘 꺼는데 일단 시작하기 할게요. 원 바나나 바나나 나이스 됐어요. 사과 잠깐만요 여러분 없네요 어레인지요. 오렌지입니다 김치요? 치약 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치약 아 참외 아 참외였습니다 딸기 딸기 그렇지 분식분식분식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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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 허팝이 탈출 초선 시즌에 식당 식당 아닌데 식당 오오오오 아 잠깐 시 수로 시발 김새우 새우 새우스탕 아..잠까면요 제가 확인 일단 설치할게요 네 그게 안되죠? 잠깐만 엄마네 스마트폰을 생겼다 큰 패스 타이트 게임 trencher 하겠습니다 f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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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글자가 있었나? 자, 바로 잡으라고 봅시다. 이게 뭐지? 정답 너 저게 뭔지 알아? 아니 포텐자 오케이 음악 음 뭐.. 못한 말 있으면 해! 그냥 데려 об η 덜 그래서 글자 맞죠 그놈의 글자 이erdem 글자 당47 다 됐네 요즘 누가 공부가에 돈을 써 월 2만원이면 되는데 못한 말 있으면 해 그냥 내가 참지 속은 불편하지만 차가 향하는 당식계 매일 매일 매스티 미험한 세상엔 미건강엔 매스티 프롬바이오 너 저게 뭔지 알아? 아니 포텐자 포텐자? 그게 뭔데? 품목명 범용 전기 수술기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서 조직의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 수술기야 그럼 저거 사자 전문 의료인이나 의사만 사용 가능해 전문 의료인이나 의사만 사용 가능하면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거야? 응 피부과에서 받아야 해 저건 뭐야? 이거? 포텐자 팁이야 미세한 바늘이 피부 속으로 0.5mm부터 4.0mm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지 피부 속? 그래 피부 속으로 쏙쏙 응 가까운 피부과에서 원장님과 상담하세요 응 광고가 아닙니다 ∼ 폭풍 너는 부상사 당신에게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반 이중에 한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울이에요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꼬리바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뿌려지거나 밀려 나가면서 길고 아름다운 꽃 오 되네요 너 저게 뭔지 알아? 아니 포텐자 포텐자? 그게 뭔데? 품목명 범용장기 수술기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서 조직에 응고해서 포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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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밀어볼게요 아 순대 순대였습니다 포텐자 화이팅 요리하 victims 고주파 포텐자 푸들 고주파 오징어튀김 잠깐만요 오징어튀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어묵 김밥 아메 아메 아메리카노 신라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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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리 오구리 물수리 자 다음 감아 아 진라면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허팝 그냥 떼어났네 오 뭐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0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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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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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사자 코끼리 은순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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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 비비큐 바베큐 비비큐 바베큐 바 비비큐 비비큐입니다 여러분 비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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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exc наших 비비큐